이번 시간에는 염려할 여자입니다. 글자를 분리해보면요. 범호음이죠. 범호음. 그 다음 생각삼이다. 범이 올 것 같은 생각이 든다는 거죠. 그렇게 되면 굉장히 염려스러워지죠. 범은 일반 동물하고는 상황이 다르죠. 굉장히 날쌔고 포악합니다. 범을 생각하니 굉장히 염려스럽다. 범이 나타난다고 생각하면 굉장히 염려스럽다. 염려할 여가 되겠습니다. 염려죠. 염려하려, 걱정하려 해도 되겠죠. 걱정하다, 염려하다. 범이 생각하면 굉장히 염려스럽다. 범이 나타날까봐 염려스럽다. 이런 얘기가 되겠죠. 염려하려 되겠습니다. 염려하니 offз